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도 종목당 한 2분 정도 내외로 종목군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한번 알아보면서 좀 더 현명하게 시장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하락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나타나면서 시장의 방향을 조금 잃어버리는 모습이었어요. 결국에는 글로벌적인 불확신성이 대두가 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좀 하락을 했는데 어느 정도에 대한 하락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범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락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꾸준하게 들여왔었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강세를 보일 것이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코스닥은 좀 더 하방에 대한 부분 자체가 방어하는 형태로 드러났던 부분인데 자 이번 주도 개별주에 대한 움직임들은 상당 부분 나올 수 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 시장은 대형주보다 조금 개별적인 개별적인 종목군들에 대한 재료 및 보멘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재료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시장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군 하나하나씩 좀 보면서 우리가 대응 방안을 한번 알아볼 텐데 우선 첫 번째 플랜티넷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플랜티넷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움직임 자체가 좀 더 강하게 형성되면서 오늘 하루 동안 약 13%대 양봉이 형성되는 모습이었고 단기 고점 시그널이 좀 뜨고 있거든요. 그 앞에서 단기 고점 시그널이 뜨면서 그 자리를 현재 돌파를 하고 넘어가는 모습이 형성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이 플랜티넷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에서에 대한 추세의 전환점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봉상에서 계속적으로 막혀 있던 자리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이 플랜티넷 같은 경우에는 주요 이슈가 되는 것이 첫 번째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주로 좀 편입이 되는 종목입니다. 성남 관련해서 예전에 이 자회사 중에서 알바트로스 인베스트먼트가 있어요. 그 부분 자체가 지금 이슈가 되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최근에 창토사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모습들이 상당히 좋았죠. 그런 부분 자체가 결국에는 회사에 대한 연결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플랜티넷 같은 경우에 위에 사이트 차단 서비스이기 때문에 매출이 확대되는 그런 부분은 좀 보이기 힘듭니다. 대신 자회사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현재 정치 테마주의한 이슈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우리 회원분들하고 같이 매매를 하면서도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단기보다는 조금 장기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도 지금 일단 정치 테마주의고 지금 반응권역에서 돌아서 올라가는 시점이니까 이런 흐름 자체는 좀 더 길게 길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 단기적으로는 그만큼 이슈에 의해서 급등락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 매직 가격대를 보면 우리가 요런 자리에서 현재 매직 가격대라고 봐야 돼요. 7,400원 선 되거든요. 7,400원 선부터 추세가 타고 올라가는 시점이고 적어도 그러면 이제 두 배 정도로 매개보는 한 14,000원 밴드까지는 얘네들이 생각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전 고점이었죠. 전 고점 자리 최종적으로 한 이 정도까지는 한번 볼 가능성이 있다. 대신에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조종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이제 조종폭이 항상 커요. 꾸준하게 이제 여기서도 이제 양봉 형성 이후에 조종폭을 다 주고 움직였고 여기도 양봉 형성 이후에 조종폭을 다 주고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이제 추세 추종으로 입형 자체를 붙이면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지금 현재 분야에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그리고 익출가를 조금 잡아본다면 지금 현재는 여기 하단에 있는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8,300원 선 존으로 해가지고 지지 여부가 나타날 수 있다. 만약 이 자리가 이틀 된다면 그때는 또다시 한 번 더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플랜티넷이 이 에이텍 보다도 훨씬 더 강한 정시 테마주에 대한 영향이 좀 미쳤었는데 최근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고 다시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이스트 소프트 또 아무가지 볼 텐데요. 자 이스트 소프트도 오늘 강한 상승세를 조금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14% 때 장중에 보면 20%가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 바닥곤역에서 바닥곤역에서 돌아서 올라가는 시점으로 봐야 되고 지금 이 이스트 소프트가 이슈가 되는 것은 줌 인터넷에 대한 부분이 일부 이슈가 된다고 봐야 돼요. 지금 줌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줌 인터넷에 대한 직원이 이스트 소프트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51.55%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줌 인터넷은 우리나라의 네이버 카카오가 거의 점유율을 따졌을 때 약 98, 90% 가까이 차지하고 나머지 8%를 줌 인터넷이 차지합니다. 그 정도는 이제 솔리마가 상당히 나타나면서 일단은 플랫폼에 대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는 우리가 R소프트, RGB나 RC 이런 부분 자체를 응용 프로그램을 공급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한 일환으로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 그런 부분이 현재 주가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죠. 다만 우리가 이제 오늘 상승을 보이면서 지금 이런 봉에서에 대한 거래량은 지금 고가권력에 대해서 이 정도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을 봐야 되거든요. 지금 이 자리가 1봉상에서는 12,700원 자리 위로는 안 나타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주봉으로 돌려보면 자, 12,700원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 이 자리에 대해서 2016년도에 있었던 자리를 지금 물량을 일부 좀 소화를 하는 이번 상승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상승이에요. 지금 계단식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올랐고 여기서 그런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대신에 그 조정 이후에 시세가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범위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자, 오늘의 이 봉은 일부 이익실험 물량이 함께 섞여 있다면 하단에 이 추세가 연결돼서 가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갭 보이시죠. 앞에서 11,300원부터 11,900원까지 여기에 있는 이 갭이 메꿔지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11,900원에서 11,300원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 추세는 유지를 하는 추세 추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조금 대응을 했다면 오늘 이런 자리에 당기고점이었기 때문에 한 번 이익실험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장기적 관점으로 본다면 물론 긍정적입니다. 충분히 이 종목분도 매직 가격대 만원대를 감안했을 때 2만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가격이지만 대신 시간은 장기적으로 걸릴 수 있고 거기에서 하단에 있는 이 11,900원에서 11,300원에 대한 익절가 밴드를 조금 정해놓으시고 대응한다면 추세로 넘어가는 부분을 좀 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조금 나왔던 것이 앞서 있던 물량을 일부 뭐랄까 이제 흡수하는, 소화하는 물량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까지도 감안해서 보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자, 카카오나 네이버가 잘 나가다 보니까 그에 따른 대한주를 찾으려고 시장은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 일부 반영되는 구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종목으로 오늘 한국전력이 오늘 또 이슈가 됐습니다. 자, 한국전력이 오늘 악재가 나타나면서 6%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뉴스를 한번 같이 보면요. 자, 한국전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될 것이다. 동결 소식에 지금 약세를 보였다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전기요금도 상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감이 오히려 이 한국전력 같은 동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동결 소식이 드러나면서 어? 유가가 올랐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원자재 가격이 다 올랐는데 결국엔 전기요금이 동결되었네. 그러면 이 한국전력에 대한 마진은 줄 수밖에 없겠다라는 부분으로 시장을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넣으죠. 자, 국제연료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영향으로 3분기에 조정 요인이 발생을 했지만 코로나 장기화과 2분기 이후의 높은 물가상승률 등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을 고려를 해서 한국전력은 동결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한국전력은 오히려 하락을 했고 같은 업종 내에서 수산중공업도 지금 소형원전을 같이 엮여있거든요. 한정 KPS 그리고 지금 한정기술 이런 기업들은 하락폭이 크지 않았어요. 한정사락, 우리가 했던 것들 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하락폭은 일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 하락폭은 좀 제한적이었다. 대신에 한국전력은 하락폭이 좀 더 강하게 형성됐는데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좀 받아들인 하방에 대한 경계성을 좀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좀 되면서 좀 더 저는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지금도 자, 고가본역에서 이 봉을 보시면요. 지금 이 자리 위에 있던 이 윗고리에 대한 자리 지금 26,800원대는 저항 및 지지죠. 그럼 앞에서는 지지를 형성했던 자리고 뒤에서는 저항을 형성하는 자리죠. 그럼 이 자리는 변곡이 되거든요. 거기 하단에 있는, 하단에 있는 자리를 본다면 지금 20주 선을 상당히 돌파하기 힘든 구간이었는데 돌파를 해서 이 봉을 향해서 올라왔고 그럼 이런 종목들은 하단에 있는 24,300원은 이탈되면 안 됩니다. 이 자리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자리에요. 만약에 지키지 못한다면 여기서 세력이 또는 주포가 이탈이 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 자리를 변곡점으로 반드시 확인을 해보자. 그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종목으로 현대차 또 한 번 같이 보겠는데요. 현대차는 오늘 약과권에 대한 움직임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현대차 그룹이 반도체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반도체를 해야 되는데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런 반도체에 대한 부분 자체가 쉽게 쉽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한간에는 인수를 피인수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요. 그 업체 세 가지가 지금 찌라시를 조금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세 가지의 기업을 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이거는 뭐 이게 이렇게 내부정보가 돌았다. 그게 아니고 제 개인적인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참고 마십시오. 자 우선 현대차에 대한 반도체 얘기가 나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텔레칩스입니다. 텔레칩스가 오늘 이제 1.5% 정도 하라 그랬는데 원래 이 텔레칩스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 관련돼서 이슈가 꾸준하게 되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제주반도체. 자 제주반도체는 이제 딜엠에 대한 팬미스 기업이죠. 그래서 이 제주반도체는 중국 쪽에 이슈 그 인수가 될 것이다 라는 매물로 상단부 얘기 나왔다가 그것이 이제 제대로 되지 않았고 지금도 또 다시 한 번 더 M&A 관련 가능성이 지금 다시 한 번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기업이 어버반도체. 자 어버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기업이 일전에는 우리가 MCU라고 해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니트, 냉장고라든지 또는 이제 세탁기에 보면 액정이 있어요. 액정 표시장치가 그 액정 표시장치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이제 MCU거든요. 그래서 이 세탁기에 대한 두뇌 역할을 하는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우리 MCU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니트고 컨트롤러, 컨트롤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 현대차가 이 세 군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매물로 꾸준하게 나왔던 기업이 이제 제주반도체고 그리고 지금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촬영용 반도체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 텔레칩스하고 칩스의 미디어 그 두 가지 기업이 항상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텔레칩스에 대한 변화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현대차가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조정을 조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조정이 조금 나오는 시점인데 우리가 이 현대차도 등락 자체가 지금 현재는 이런 식으로 크지 않거든요. 옆으로 이제 기간 조정이 조금 들어가 있는 양상이에요. 이런 것들은 시간적인 부분 자체를 조금 할애를 하면서 이런 조정이 기간 조정이 좀 더 옆으로 행보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어 맙서서 여기 앞에 있던 갭 보이시죠? 20만원대 이 갭이 정말 중요한 갭이거든요. 여기 이 자리는 쉽게 깨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답니다. 그래서 이 갭이 하방에 대한 경직성에 대한 자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앞에서도 고가곤역이 뭐 여기서 돌파는 비록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작은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구간까지 참고를 하시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관련된 인수 가능성이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앞으로 이슈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기업 체크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LG전자 LG전자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한번 더 이슈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LG전자 LG이노텍이 주가가 쉽게 안 빠져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LG 마그나 관련된 전장 부품 합작 회사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7월달에 드디어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LG쪽이 51%, 마그나가 49%인데 자 우리가 이제 제가 회원방송에서도 강조를 많이 해드렸었지만 이제 이 전장 부품 시대로 넘어간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에서 중요한 것은 엔진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전장 부품 시대로 넘어가면서 전기차 시대로 되면서 모토는 당연한 거고 거기에 이제 전기용품, 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전장 부품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애플이라는 기업이 지금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결국에는 소프트웨어적의 승부거든요. 그럼 LG전자는 스마트폰을 만들어 봤던 기업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자체는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에 따른 부분에서 마그나라는 차량 용품 관련된 회사와 뭔가에 대한 강한 시너지가 발생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오늘 좀 재밌었던 뉴스가 LG전자가 널로 웃고 있다. 전장 부품이 확대되면 널로 웃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웃지는 않습니다. 웃을 정도에 대한 여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스마트폰을 철수했는 것은 상당히 뼈아픈 거죠. 하지만 그것을 지금 현재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상세되지는 않겠지만 미래에 5년, 6년 이후에 상세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좀 열어놓고 대응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에 대한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요. 자 고가군역에서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백색 가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이 스마트폰에 대한 사업 철수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쉽게 안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스마트폰에 대한 사업 철수에 대한 부분은 이미 선반영이 됐지만 그 자리에 대한 지지가 나왔다는 것은 이 자리가 상당한 지지 권역으로 14만원, 14만 5천원 대 상당한 지지 권역으로 현재 우리는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 봐야 되고 자 대신 이제 고가군역 작년부터 이제 이슈가 되면서 넘어오는 건데 작년 12월 달부터 지금은 전장부품 관련된 이슈가 됐었죠. 그러나 지금 박스권 상단이었던 17만원권은 작은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기간 조정이 지금 현재 2021년도 1월 달부터 현재까지 약 6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7월 달까지는 여기에 대한 상승을 좀 더 붙일 수 있는 그 기대감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여건은 결국 지금 현재는 기간이다 움직임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정이 갖춰져 있고 LG전자 정도는 연기금과 투신권이 매수를 하더라도 충분히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보자. 그래서 앞에서 이미 선매수 좀 들어왔었고 이번에 다시 한번 또 다시 들어올리는데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다 움직임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차트입니다.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 저는 장기적으로는 LG전자, LG노텍 둘 다 괜찮다고 보고요. 중소음자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일지테크를 공개했었는데 꾸준하게 바뀔 수 있는 양상이죠. 그래서 일지테크는 이름도 보세요. 구준모, 구간회거든요. 구본일, 구대히, 구준회, 구준히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일지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모더마그나사하고 지금 약 8년 동안 계약 관계를 가지고 있던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합자회사에 대한 출범 가능성 출범을 앞두고 일지테크도 긍정적인 부분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 우리가 요거를 4,000원에 소개해드렸는데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이런 기업들은 한 12,000원까지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린 자리거든요. 요런 자리까지는 개인들이 악성매물이 많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또 다음 종목 같이 한번 보면요. 자, 오늘 이제 셀티온이 또 한번 이슈가 됐습니다. 셀티온은 반드시 또 보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자, 오늘 셀티온에 대한 이슈가 됐던 부분이 자, 오늘 2세에 대한 얘기였어요. 오늘 2세가 영국 바이오 기업 사내이사로 취임했다. 그래서 그 회사는 익수다 테라퓨틱스라고 하고 서진석 의장이 지금 영국 바이오 기업 익수다 테라퓨틱스에 사내이사로 취임했다 라는 뉴스였는데 자, 이 뉴스로 인해서 지금 일단 셀티온이 지금 오늘 반등세가 나타나는 모양이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을 해서 봐야 되는 것은 앞서서 이 셀티온과 셀티온 헬스케어를 소개해 드릴 때 제가 항체 진단에 대한 부분도 함께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날 한국경제TV 밤 9시 방송에서 얘기했던 기업이 이제 바이디텍 매드였어요. 바이디텍 매드 오늘까지도 좋은 모습을 유지를 해 주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백신 접종률이 확대가 되면서 그에 따른 뭐랄까 이제 항체에 대한 증명, 항체에 대한 진단 이런 섹터분들에 대한 재평가는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셀티온 같은 경우에도 이미 수출 허가를 받아놓은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은 좀 높다고 봐요. 여기에서 만약 셀티온이라든지 셀티온 헬스케어가 무너진다면 현재는 이제 지수가 빠질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셀티온 헬스케어는 무너진다면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여기서 또다시 10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겠죠. 저는 이번에 1000포인트를 돌파했던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이 셀티온 헬스케어는 저렴한 가격대다. 적어도 앞에 있던 13만 6000원, 14만원 정도까지의 반등은 기대를 한번 해 보면서 볼 수 있는 자리다.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셀티온 헬스케어는 한번 눈여겨보고 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RS 오토메이션 RS 오토메이션은 크게 오늘 변동사항은 없었어요. 다만 장중 윗고리가 조금 달리면서 3%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이런 공장 자동화라든지 또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임이 꾸준하게 꾸준하게 이제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모션 제어 방식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바닥권역에서 한번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우리가 대기업들 안에서도 뭐 지금 보면 삼성 SDS나 포스코 ICT나 SM코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바뀔 수 있는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듯이 지금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바뀔 수 있는 여건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눈여겨보자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 다음으로 우리가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오늘 사실 이제 백신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것은 1심바이오였어요. 1심바이오하고 이제 서림바이오가 이슈가 됐는데 자 서림바이오하고 1심바이오 둘 다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죠. 오늘도 강한 상승세 좀 보였었는데 자 이 두 가지 기업의 공통점은 이제 백신을 운반할 수 있는 이슈가 되는 부분이었어요. 특히 이제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냉동인 상황태에서 운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운반 체계에 대해서도 부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 지금 보면 용마로직스에 대한 백신 운반 가능성 그러나 그 용마로직스에 대한 모회사 동화 소시홀딩스도 함께 그 관련주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시장은 일단은 백신 운반이라는 간단한 심플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각이 되면서 지금 1심바이오하고 그리고 지금 서림바이오에 대한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고 1심바이오는 동결 건조기를 앞서서 삼성바이오 에피스에 납품을 했던 업체예요. 2013년인가 그럴 거예요. 16년인가 13년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자 그런 납품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그러면 또다시 백신 운반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거기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한 번만의 이슈로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지금 후반기에는 주전력이 화이자나 모더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운반할 때 냉동보관으로 운반을 해줘야 되고 특히 이제 또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에 한국에서 생산까지도 검토해 보겠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빈말이 아닐 수 있는 것이 최근에 이제 인도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상당히 퍼지고 있습니다. 왜 인도가 중요하냐. 인도에서 찍어낸 물량들이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유럽으로. 글로벌 백신 기지가 인도에요. 근데 지금 인도가 그렇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오염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당연히 차선책으로 한국이라는 아시아에 대한 생산 허브 시장이 부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백신에 대한 운반도 이슈가 되겠지만 또 한 가지 더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CMO. 바로 위탁 생산된 기업들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오늘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2%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삼성바이오사이언스도 바닥을 조금 다지는 바닥을 좀 다지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전에 같은 경우에도 기관에 대한 상당한 매도세가 나타났지만 이런 매도 이후에 이렇게 돌려내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을 돌려낸다. 어느 정도에 대한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 바닥꽃역에 대한 움직임을 좀 다지고 난 다음에 추세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돌려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적어도 적어도 앞에 있던 이 94만원대는 좀 돌파를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이 종목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녹십자나 한미약품 같은 이런 전체적인 CMO 관련주들, 위탁 생산된 관련주들은 우리가 꾸준하게 눈여겨보자. 이 백신 관련해서 이슈가 저는 지속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소형 CMO 관련주들도 눈여겨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일심바이오나 서림바이오 급등이 좀 하고 나왔는데 서림바이오는 정고점이었던 이 앞에 있던 적어도 27,000원까지는 올라옵니다. 이 자리까지 올라올 거고요. 이거는 매직가격이 지금 13,000원대거든요. 우리가 공약했던 기억이죠. 13,000원대에서 두배를 하면 26,000원, 26,000원, 27,000원인데 그 가격까지는 한 번 더 다시 한 번 올라올 거에요. 여기서 단기적으로 한 번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더는 바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일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400원 매직가격에서 지금 11,000원까지 올랐고 이거는 이제 되돌림파동을 봐야 되죠. 되돌림파동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여기서는 하반경에서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11,500원에서 지금 내려갔던 것이 가격이 얼마까지 빠졌냐 지금 5,000원까지 빠졌으니까 약 60%가 하락을 했으니까 여기 바닥에 봐야 되죠. 바닥 이후에 다시 한 번 돌려내면서 여기 앞에 있던 자리까지 앞에 고점 시그널 떴던 그 자리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에요. 그 자리가 일단 7,500원대 이 자리에 대한 지금 저항이 존재하고 지지가 존재했던 자리니까 거기에 대한 돌파 여부를 확인해 보자. 단기 고점이 한 번 형성될 수 있습니다. 문 올라오면 뚫을 가능성도 있어요. 꾸준한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 출판을 했는데요. 돈 버는 주식 투자 비법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서점이나 온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하시고 구매한 이후에 또 리뷰 남긴 것을 저희 연락 가능한 번호로 남겨 놓으시면 저희가 모든 분들께 리뷰 이벤트를 남겼던 모든 분들께 스타벅스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그 쿠폰 받으셔서 시원한 커피도 마시시고요. 그리고 즐겁게 주식 공부하시고 건강한 주식 계좌까지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궁금한 내용 담아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내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